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일 마감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전일 외국인이 1조6천억 매도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외국인이 장 초반에 코스피도 매수해 줬다가 결국은 2천억대, 천억대 매도했습니다만, 기관액은 쌍끄리 매도했습니다만 지수는 1% 상승입니다. 동학개미가 이겼을까요? 노입니다. 외국인 선물이 이겼다. 외국인 선물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좌주지한다. 닥터케이입니다. 외국인 선물이 개패듯이 패니까요. 전일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었고요. 오늘 6천개약 정도 이상 다시 걷어드리니깐요. 1%대 반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외국인이 선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좌주지한다. 코스닥도 0.60% 상승으로 코스닥은 더 양호한 모습입니다. 20일, 5일 위에 있는 완전 정배열 상황이고요. 내일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코스피는요. 전일의 낙폭 한 절반 가까이 만회하는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 저항이 20일 저항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상황이 양호하게 만약에 마무리한다면 추가로 반등할 가능성 더 높은데요. 조금 추춤한다면 밑으로 처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중요 변곡 구간이다. 아직까지. 자 지금 현재 미국선물 체크해 보자면 다우선물 0.20%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선물 0.72% 상승 중입니다. 금선물은요. 상승 다시. 추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5일은 횡보, 횡보, 박스, 횡보입니다. 그렇다면 어저께 상당히 많은 물량 청산해 버렸습니다. 인버스 들어갔었고요. 오늘 인버스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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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다 해버렸습니다.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청산하고 다시 포트폴리오 편입했다 이겁니다. LG학도 편입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도 편입했습니다. 카카오는 조금 처졌습니다만 LG학은 사자마자 올라갔고요. 다시. 그리고 KMW 매수가 주요했습니다. KMW 매수하자마자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KMW의 주력으로 많이 실었어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매수를 했습니다만 좀 처지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20일 인근 아직까지 바로 밑에 지지 있으니 만약에 더 처진다 하더라도 반등하는 모습 보이면 지지에서 추가하면 별로 무리 없다. 자, 성창오토텍 매수 3,4일 전부터 드렸는데 의견 수소차 강세를 보이면서 수소차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3%대 상승. 추가로 여기 위로 더 올라간다면 8,800원대 정도 한번 노려보겠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편입했습니다. 낙폭이 조금 과하고 시집권이 있으니까 언택트 쪽에서 한번 이슈가 들어온다면요. 집에서 동영상 시청하고 하면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조점 매수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갔어요. 자, 셀트리온 30만원 이탈하면 좋지 않다 말씀드렸고 30만원 이탈하고 난 이후에 30만원 돌파가 잘 안되죠. 30만원 인근까지 갔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입니다. 왜? Why? 60일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이탈하면 좋지 않다 그랬거든요. 장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하락해버리면 이제 상당히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테고요. 빨리 30만원 위로 안착을 해야 됩니다.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은 30만원 이탈할 때 좀 비중 축소하시라 착 실현하시고 밑으로 조정받을 때 다시 재반등 나올 때 추가하시라는 의견 드렸는데요. 참고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의 헬스케어도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전일 상당히 강세 보였던 알테오젠과 이런 종목들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는 좀 나뉩니다. 진단키트 쪽도 시젠도 좀 주춤하고 신풍제약은 정고점까지 다시 가버렸습니다. 접근하지 마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못해냅니다. 잘하기 힘들어요. 잘못하면 앞전 상황처럼 반드시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큰 폭으로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깐요. 선수가 아니다면 패스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오늘 5G가 상당히 강세 보였고 그리고 휴대폰 부품들도 반등 강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서부장도 양호한 모습 보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추가하러 가지 않고 반등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LG전자도 21인근에서 반등 자동차가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 자동차가 좀 조정을 받아야 현대차 같은 걸 편입해 보자고 말씀드리겠는데 여차하면 여기 정고점 18만원대를 돌파일 기세입니다. 돌파도 충분히 어느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쫓아가진 않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요. 오늘 현대모비스도 6%대 상당한 강세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그리고 오늘은 5G 휴대폰 부품 그런 쪽으로 좀 강세 보였다. 건설주 그리고 수소차 이런 섹터들 강세 보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내일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고 미리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마무리할 텐데요. 코스피가 반드시 내일 추가 상승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상승 추세 복귀하는 상황이 되고 조정이 가볍게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만약 밑으로 좀 쳐져버린다면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선물과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유입이 되는지가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당은 상대적으로 조금 양호하니까 조금 더 조정보다는 추가 상승한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하루 강하게 밀려서 상당히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빠른 반등 나와서 다행이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구독 공유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딱 듣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으러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붙여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o 가까운 감사합니다.